닳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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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닳 있었기 때문에 무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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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태태 무효 태태태 저 영상까지 올렸잖아요 책임감독 선거 나 광복님 아 이거 저격이지 광복님 아아이 아 나 광복님 저격 온 거지 이거 아아이 웃긴 광복님이야 진짜 아아이 바보 광복님 아아이 광복님 엄청 잘하시고 광복님 유명하시고 광복님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광복님 국가대표에요 자 화이팅 자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아 뭐야 다이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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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광복님 멘탈 다이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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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의 제왕이 컴백했다 어 야 잘못췄다 야 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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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흔들린다 흔들린다 아아이 까비 오 야야야 오케 모빵좋아 오오 모빵좋아 오오 오오오 잘못 누른건데 일부러 누른 것처럼 한번 들어와 보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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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아 나이갓 오지마세요 오오오오옹 오 안나갔다 이거 안나갔다 안나갔다 정말 또 쿠폰이 있니 자 푸역 자 부여 부여 그렇지 오케 짧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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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흔들려 흔들려 그렇지 알고있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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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게 바로 영메시 에크라소 영메시죠 이게 바로 영메시라는 거예요 아잇까비 자 뛰어야지뛰어야지 그렇지 알고있었죠 우와우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! 야 이 자식아 아 야야 오케 맞지 맞지 아 이거 못 넣었어 메시 어 거다쿠쿠님 헬로 JMW님 감사합니다 땡큐 채팅방 노구리 그 팬채팅방으로 오시면 돼요 아 잘못 넣었다 아 나 메시가 차는 줄 알고 이렇게 했네 아 노골린 메시는 제 거랑 다르네요 다르죠? 제 메시가 좀 더 키가 클 거예요 내가 일찍 자라고 그랬어 맨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랬어 내가 몰리나요? 오케이 오케이 김조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으으깐 으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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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각도 잘 줄였다 아 한번 슈펜티킹 갈 걸 아이 아아 오케이 나이스 퓨얼 오 야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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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 오우 오 반칙이었잖아요 뛰어들어가야되는데 못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아름다운 날강도에 침투한거 잘하고있어 노구리 이게 바로 티키타카야 노굴타카야 로한 headaches 공 Ronald 콜בה 울산으로 하면 아마 여기 안 돼요 큰일나 방부 폭발 큰일 나요 울산으로 하면 방폭파돼요 여러분들 울산연대 선수 아는 사람도 없느니? 우리 광모님은 언제나 역전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우와 푸열이야 푸열? 나 메시 줬는데? 아이 그냥 때릴걸 자 이번작 스루패스 굉장히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? 푸열까지도 침투합니다 지금 와 먹겠다 우와 나이스! 오케이 좋아 한 번씩 골대 한 번씩 주고받았어 됐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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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좋아 우우 우우! 우우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앙 골데! 아 골데 두번 두번 앉혔어 골데 두번 푸열 하얀 골이트 이현수님 안녕하세요 울산연드 호랑이라서 호랑이 유니폼이 잘 어울림 명륜갈비는 아닌데 갈비 아닌데가 섞여있다는거 사람들도 안아요 광고에도 나오는거에요 전지살 원하는 부위만 줘요 거기 가면은 갈비살만 달라고 하면 갈비살만 주고 전지살만 달라고 하면 전지살만 주고 막 그래요 목살만 달라고 하면 목살만 주고 드록바이오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이거 광복님 이거 또 동물의 왕자리 또 내주나요 이거 어젠가 그저께 노골이 이기시고서 노골이가 이제 스쿼드가 지금 보강이 됐거든요 수비수 구멍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좀 자라죠 오 침착하죠 이렇게 오케 자 구멍 없죠 구멍 없죠 수비 보강했기 때문에 구멍이 크지 않습니다 와아 예예예예예예 와아 가비다 가비 가비 와아 막히네 아 점유에 좋습니다 점유에 좋아요 띄워주고 아 오케오케 우와 야 미쳤다 미쳤다 초역세입니다 초역세입니다 공세배 올리셨다 초역세입니다 와아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 자 한꼬리도 먹히면 이건 역전각입니다 이거 광복이 살아남이다 이거 어어 아 야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와아 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여러분들 큰일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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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복이 살아남다니 큰일났어 큰일났어 아예 잘 Fey가 잘 본점 잘몸 됐어 잘 본점 horizon 에서 이어 일어난 모든last 해외 stellen 잘못 좀! 큰일났다x4 살아났다X2 아 나?",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하면... 나, 나 또 잘못 좀! 나이, 좀, 약간 정신 나갔어요. 지금 와, 정신 나갔어 지금 오, 왜이래? x8 왜이래 x5 왜이래 x3 왜그래, 왜그래 x3 자, 침착 связ. x2 오오오우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베르카브 이야 크로스 오케이 베이커브 있어 바로 와 뭐야 이야 베이커브 왜 이러지 이거 어 자 자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자 메시 가고 인자기 가죠 인자기 어 희샬류송 갈까요 희샬류송 속도가 어마무시하지 아니 희샬류송 인자기 속도 자 희샬류송 한번 믿어보자 아닌가 인자기 가자 인자기 아무리 슈퍼 아무래도 슈퍼조커 자 크로스 갑니다 크로스 희샬류송 오 자 조심해서 조심해서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희샬류송 희샬류송 아니 골 때를 근데 야야야야 패스 패스 조심조심조심 달려들지 말고 네 자 이제 2 로치 로치 야야야 우와 우와 우와어 우와 우와 좋아좋아 와아까비 오케 오우 그렇지! 침착해자! 좋아좋아 좋아좋아 노골이나이자! 노골이나이자! 오우 우웩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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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안돼 아직 방심하면 안돼 오우 쇼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방심 안돼 아직 방심 안돼 아아 미스 미스 아아 너무 침착하지 못했어 패스 아하하 길이다! 길이다! 나이츠! 자 있어가! 우와! 우와! 그렇지! 자 기대를 했다가 오우야야야 그렇지! 어! 야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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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커르드! 아! 아 들어갔어? 밖으로 나간거 아니여? 유 Beach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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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우리 광복님 동물의 왕은 도구리